아... 자... 요... 훈... 아니 모벨 잡으면 강화가 된다고?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보상이 왜 이래? 아니 뭐야 이건 또? 공격한다 아아아아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엇가하지 마라 아니 좀 잘 풀렸다고 엇가 오지게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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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벨 머리를 모루삼아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완전 사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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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개 골로 강화를 할거야 뭐하라도 집어야될거같은데 권툰는 해야되니까 별로 집기 싫은 카드지만 에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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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네 오 무회하나 더? 무회냐 광풍이냐 무회냐 광풍이냐 무회 무회 무회호 아 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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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니들 왜 풀피야 죽이려고 작성을 했네 올해 억밥 vs 진상 억가 멈춘 멈춘 베미 머리 멈춘 사색의 업원 육체수양 왜케 이 업원 쓰고 싶지 미친듯이 쓰고 싶다 하지만 육체수양을 써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싸 개쌍이 우블 아이 뭐야 이거 오예 추월 아니 뭐지 아니 뭐지 님 뭐야 하하 아니 셰프 대체 고운 시드를 주려는 건지 낙대 시드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운 시드를 주려는 건지 낙대 시드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미래손 까먹었다 스순했네 기독 완푸 보호 이거 저 까격지 열컬 보스가 저거네 맹콕 쓰면 보스는 확실하게 잡겠지만 그냥 그냥 체력발로 대충 잡자 그냥 체력발로 대충 잡자 돌 흐어 아니 이건 대세 억까 파닐까 억까 파닐까 왓츠완이었으면 완전 억까 당하는 바임 이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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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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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교훈이 왜 또 나와 나가 오예 연꽃 뭐지? 그냥 개 잘 풀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상점가서 제거를 할까? 제거 비용이 안될거 같은데 일단 제거하러가자 물에서 자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도 가능 리스크 그 보스한테 안맞으며 성공 빠바바밤 빠바바밤 대게 뭘 좀 넣기가 부담스러웁니다 대게 뭘 좀 넣기가 부담스러웁니다 아이 참 배로 조금만 잘 나오세요 도둑 대게 부담스러웁니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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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부담스러웁니다 부담스러웁니다 무운 마립수야 있지 당연히 마립수 있지 진노 한 개 더 내놔 빨리 진노 소주 병 속에 이상형상 사는 게 낫지 않나? 제거하는 것보다 교분 넣어놓을까? 교분 넣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교분 넣으면은 1턴 2턴의 킬 강 넘어가지 법사 구평행불가 끝까지 함께한다 저거 0코스트로 나오니까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을 듯 진노 카드 하나만 더 넣으면 어? 마이크 헥차트에 계소 고고고고 액스의 맹공 유처리 비플 진노 1대1 연지 칼살 인마 연지 칼살 결정 와 대박 이제 관절 부수기도 필요없네 결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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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즙 포션 마실걸 오우 아아 잠깐만 올해가 이제 억파하는거 숨길 마음도 없네 그냥 대놓고 대놓고 밀어주는 적분을 먼저 써야될까? 무예를 먼저 써야될까? 아니 근데 세네 아니 어이가 없네 장와도 못해 이제 탈싹? 탈싹 노하철을 때려 법대가리 없는 놈들 죽고싶어서 화장했구만 일로와 아니 누굴 때려 오우 까친 불다방같은 것들 나은 사방희방자 사방희방자 타자 4 또 끈 또 끈 또 끈 또 끈 패턴이 좀 그렇게 나온건 밸런스 패치였구나 밸런스 패치였구나 정말 미친 듯이 세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다 진짜 이렇게 쎄도 되는건가 이래도 되는걸까 정말 정말 이래도 되는걸까 왜이렇게 센거야 껌벨 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엘리터 되겠어 껌벨특 엘리트 몇마리 안나와서 언럭키 삽 럭키 삽 럭키 삽 럭키 삽 언럭키 삽은 아니겠다 성공 성공 감사합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공격 공격해내볼까 순수 나와도 먹을거 같은데 능숙 능숙 능이 백숙 능숙 쓸만한다 마요 안나올거 생각해서 능숙 들고할까 닝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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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뚝 능능능능능능 편지칼 심장이랑 달팽이 대비해야되는데 지금 백으로 달팽이 잡는건 빡세게 날듯 근데 능숙 넣는다고 달팽이 잡는것도 아닌데 뭐 뭐야 덕가니은 아야 아니 두 턴만에 죽이니까 요구들 못보잖아 세 턴만에 죽여 닝끌 닝끌 지상 갓, 스순 이까르라그라그림 손절이나 바이오 뜨면 뭐야 왜 이딴 걸 전투창가를 제일 빨리 지워야겠구만 저것때문에 천천하나 먹어가지고 그냥 저건데 저투 그 저주 그건데 뒤져 여기 여기 저 병추얼 하면 좀 낫겠다 염원 저희가서 전투창가 지우고 병추 여기 여기 병속의 추월 창점 가면은 뭐 좀 살 수 있겠다 힝 쓸까 머니 유대용 보초기 유대용 보초기 개꿀이지 왜 비카 에바인데 못쓸 정도는 아니고 쓸만은 하지 좀 에바인 것도 맞지 근데 비어있는 카드로 격분 쓰면 어떻게 되지? 궁금 이제 사색 절대 못쓴 유물 저거 사는게 낫겠지 어서 온거 안 나올거 아냐 오 무료 추월 공기 쎄 아 무료 비카 연기 유명 유명 왜 강호도 카드 안나오는데 왜 이렇게 센데 가다나 둬보자 여인의 휘갈김이 제일 좋게 하다 아니 왜 이렇게 센거야 뭐야 승천 0이 이거보다 어렵겠다 어제 없어도 깨지 않나 애매할 듯 파격특 됐음 별짱특 인공물 살살 녹는다 없앱살이 된 인공물 끄리링이 죽었어 없앱살이 된다 멸망 끄리링이 죽었어 아까 잡아 놓을까 돌보라 그만 당신이 까까를 죽였어 까까를 죽였어 아니 최근에 왓츠어 했을때도 이렇게 까지 쉬웠던 적은 없는거 같은데 진짜 유난히 잘 풀리네 아아 아아 근데 심장선에서는 말릴 수 있는거 아닌가 상대 이상 들어오면은 다섯 일곱 열 열하나 열하나 열하나니까 순환 안되는거 맞잖아 그냥 밸류로 때려 죽이면 될 듯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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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꺼져 이제 이거 있으면 인공물 진짜 다 때려 부수겠네 카드가 필요한건 아닌데 카드가 너무 많아 인공물을 취향 막을때 쓰는 방법이 있고 알향 막을때 쓰는 방법이 있고 아 근데 이번 턴에 공격하면은 양약에 인공물 빠지는거잖아 공격을 하지말까? 그냥 음량성에다가 그냥 음량성에다가 인공물 쓸까? 가민첩 그리고 갈 수 있네 내가 그리 캐릭터를 약하게 내는 것 같아 디펙트도 그렇고 터밍도 그렇고 다운폴 모두 제작자가 만드는 와 저는 이렇게 센다 와 저는 이렇게 센다 와 저는 이렇게 센다 다운폴 캐릭터 너무 약한 것 같네요 너무 강한 것 같네요 한 바퀴 더 돌려도 되겠지? 대근땜 대근땜 아 와 심장세 아이고 심장이 와 저잡는다 인공물의 학살차 이거 한 대 때리면 인공물 인공물 다섯 개 날라갑니다 어? 인공물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아두 로스 버즈업 컷 이렇게 보면은 다운폴 유물 엄청 많이 나왔네 이번 이번 런에 다운폴 유물 거의 다 나왔네 10불타워야겠다 10불타워야겠다 다운 폴 유물보다 왓처가 사기였고